이 켜두는 게 재밌겠지? 보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하는 사람은 되게 신경 쓰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V2 아니었네. 어쩐지 점수가 너무 크더라. 오! 풀콤이야! 나이스 엡시! 오! 스피인! 아 근데 높이를 그러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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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